안녕하세요 베리뷰티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일 끝나고 로또를 사러 왔어요. 호주는 월와 수목, 금토 매일 다른 로또가 있는데요. 저도 자주는 아니고 몇 달에 한 번 로또를 사는데 이번 주 목요일 로또가 몇 주 동안 2월이 돼서 자그마치 80밀리언 하나로는 약 640억 정도의 금액으로 메가드로우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호주 로또 정보도 소개시켜 드리고 로또도 사볼 겸 이렇게 왔습니다. 보이시나요? 파워볼 80밀리언 디스 터덜데이? 여기 여러 종류의 구매 방법이 있고요. 제가 한 번 직원분한테 몇 주 동안이나 2월 됐는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. Can you tell me for how many weeks there was no first winner in 파워볼? 5 weeks now? Do you think there will be first winner this week? No,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So can I have one super quick pick? 2160?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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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지만 오랜만에 잭팍 금액이 굉장히 크고 한번 호주 로또에 대해서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제가 로또를 한번 사봤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